모현읍 시골 풍경 처인군은 경기도 용인시의 동부에 위치한 구이다. 용인시의 대부분 영역을 관할한다. 구의 명칭은 1232년 고려 몽골 전쟁 당시 고려의 승려 김윤후가 몽골 제국의 장군 살리타를 저격했던 장소인 처인성, 즉 처인현에서 따와 명명하였다. 단, 처인구의 중심시가지인 김양장 일대와 그 북쪽은 모두 용구현 영역, 양지면 등은 양지현 영역, 그리고 근대원산면 및 백안면은 죽산현 영역으로, 현 처인구의 대부분 지역은 원래의 처인현과는 별개의 지역이었다. 처인현의 영역은 이동읍, 남사읍 일대였다. 특히 관습적으로 용인이라함은 좁은 의미로 처인구만을 일컫는다. 영동고속도로 용인 나들목, 용인공용버스터미널, 용인시청은 모두 처인구에 있다. 용인 3.1 만세운동 기념탑 세종실록지리지에 처인은 본래 수원에 소속시켜 부곡을 삼았었는데, 현종무호년에 이미 이 이름이 있었다. 본조. 태조 정충년에 현령을 두었다. 조선태종계사년의 두현을 합쳐 용인이라 불렀다. 고하여 이미 고려시대부터 처인이란 명칭이 있었다가 조선태종 때 용구현과 합쳐져 용인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처인은 고려시대부터 조선초기까지 용인 일부의 옛 지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본래시의 서남단에 있는 남사읍 일대 지역이었다. 동여도와 대동여지도에는 처인, 청구도에는 처인성, 1872년 지방지도에는 현내면의 처인창이란 명칭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로 보아 조선후기까지 처인이란 지명이 유지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96년 용인군이 도농복합시로 승격한 후 2005년 용인시 3개 행정구 중 하나가 되었다. 경기도 용인시의 동부에 위치한 구로 에버랜드와 와우정사가 이곳에 있다. 포고급, 모현읍, 이동읍, 남사읍, 원산면, 백안면, 양지면, 중앙동, 역삼동, 유림동, 동부동에 삼읍, 사면, 사동을 관할하고 있다. 모현읍은 본래는 쇠포면이라 하였다. 이는 삼으로 직조한 배와 목화에서 뽑아낸 실로 직조한 무명천을 잿물에 삶아내고 물에 담갔다가 햇볕에 널어 빛이 바래도록 포쇄하던 곳이라고 한데서 연유한 것이다. 그 후 고려충신포은 정몽주 선생의 유해를 능원리에 안장한 후부터는 충신을 사모한다 는뜻에서 모현으로 계칭하였다. 동국여지승남에는 묘현이라고 한 기록이 있고 용인연읍지 등에는 모현촌면으로 기록되어 있다. 1914년 발행된 군연개정구역표에는 모현면으로 기록되어 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용인군 지명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것이 오늘의 모현면이다. 포곡읍은 포곡이란 지명의 유래는 이 지역을 지나는 경안천 주변에 무수히 많은 창포가 자생하고 있어 창포의 고장이라 불리기 시작한 데서 비롯되었다. 또한 이동읍은 상동촌면과 하동촌면을 합쳐 이동이다. 유방동은 용인시 유림동에 속한 법정동으로 본래 용인현의 수여면 지역이었는데 1914년 행정구역을 개편할 때 미루양님이 있어서 유곡이라 불리던 마을과 방축동을 합쳐서 유방리라 하였다. 1936년 수여면이 용인면으로 개칭된 이래 용인면에 속해 있었으나 1996년 3월 1일 용인군이 시로 승격될 때 유림동의 일부가 되었다. 영동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있으며 1970년대 조성된 새마을 취락 시범단지가 있었으나 지금은 밀집주거지로 바뀌었다. 고림동은 용인시 유림동에 속한 법정동으로 본래 용인현의 수여면 지역이었는데 1914년 행정구역을 개편할 때 고진과 임원의 두 문자를 취하여 고림리라 하였다. 1936년 수여면이 용인면으로 개칭된 이래 용인면에 속해 있었으나 1996년 3월 1일 용인군이 시로 승격될 때 유림동의 일부가 되었다. 1970년대 공업지역이 되었고 비교적 평탄하고 넓은 들력이 위치하였으나 지금은 주택 아파트 등 주거지역이 혼재하며 마을 북쪽으로 영동고속도로가 동서로 지나고 있다. 역북동은 역삼동 일부의 행정동 명칭. 본래 용인현 수여면 지역이었는데 1914년 4월 1일 행정구역을 개편할 때 금영역의 역동과 북동을 합쳐서 역북리 라하여 용인면의 일부가 되었으나 1996년 3월 1일 용인군이 시로 승격될 때 역삼동으로 편입되었음. 자연 마을로 광고, 구성, 낙은, 신대, 신성, 중간동 등의 소지명이 있다. 삼가동은 역삼동 지역의 일부인데 본래는 용인읍 지역으로 1996년 3월 1일 용인군이 시로 승격되면서 역북리와 삼가리를 합쳐 역삼동이라 하였다. 삼가동 서쪽에서 구성 초당곡으로 넘어가는 길 즉 용인정신병원 쪽으로 넘어가는 작은 매주고개로 가는 세 갈래 길이 있어서 세거리, 삼가리, 삼거동으로 불렸으며 1914년 행정구역을 개편할 때 수여면의 서동을 합쳐서 삼가리라 하고 용인면의 일부가 되게 하였다. 삼거동, 세터말, 궁촌, 매주고개, 상직동, 주막거리 등 소지명이 있다. 양지면은 본래 수주에 속한 양랑촌부곡이었다. 공양왕 11년에는 안성으로 이속되기도 하였다. 조선 태조의 계곡초에는 고서면 복림산 아래 주곡리에 읍을 옮겨 양산이라 하고 훈도관을 두었으면 정종원년에는 안성에서 독립하여 양지현이라 일컫고 비로소 간무를 두었다. 태종 13년에 현감을 임명하는 한편 광주목 관할인 추계향으로 옮겼다. 그 후 세종 때까지 광주진의 관할 구역으로 계속되었는데 방면이 육방에 불과하였으므로 현의 협소함을 당시 현감이 상소하여 성종원년의 죽주의 사부곡을 양지현으로 이속시킨과 동시에 충청도에서 경기도로 이관하였고 연상군 6년에는 읍을 패하고 이주부에 합속시켰다. 이후 양지면은 연상군 10년에 복설하여 정수산 아래에 개읍을 하고 양지라 하였으며 동시에 가까운 5개 마을을 병치하여 읍내면이라 칭함으로써 방면은 11면에 이르렀다. 가보경장 이후 건양원년에는 양지군으로 승격되어 경기도의 4등군이 되었으나 1914년 4월 1일 조선총독부령에 의해 용인군과 병합하였고 읍내면, 주동면, 주북면, 주서면 등 4개면을 합치고 읍내에서 끝자인 4자를 합쳤다 하여 내사면으로 개정되었다. 1995년 광복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일제식민통치 시절 명명된 일제식 지명을 정비할 때 민족자존심 회복과 지역 전통성을 계승 발전 보존하고자 1914년 생겨난 면명칭인 내사면을 양지면으로 고침으로써 조선시대로부터 이어온 고유 지명을 실로 81년 만에 회복시켰다. 중앙동은 고려시대에 김영역이 있었으며 조선시대에는 김영역 김영원이 있었다. 시장이 섰으므로 김영장이라고도 불렀는데 뒤에 변음되어 김양장이 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시 김양장리가 되어 용인군의 군청 소재지가 되었고 1996년에 용인시로 승격되면서 김양장리 또한 김양장동으로 승격되었다. 2005년 용인시 세계구청 신설에 용인시 처인구 김양장동으로 변경되었다. 일설에 의하면 김양이라는 사람이 맨 처음 시장을 버려 그의 이름을 따서 김양장이라고 불렀다고도 한다. 조선영조때의 읍지를 보면 김양장이라는 장시의 명칭이 보이고 있어 김양장의 유래가 오래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동부동은 본래 양지군 주서면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시 만암리 마북리 심평리 김양리와 용인군 수여면 하리 일부가 합쳐져서 생겨났고 만암마북의 마자와 심평의 평자를 쥐해 마평리라 하였고 용인면에 편입되었다. 용인시로 바뀌면서 마평동으로 명칭 되었다. 신점은 세술막이라고 부른다. 본래 양지군과 용인군을 나누는 경계를 이루고 있었고 영남에서 한양으로 가는 대로상에 자리하고 있어 새로이 주막이 생겨 세술막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자로 옮겨 신점이라 한다. 석담은 돌무대기라고 하는데 석담은 돌담임으로 돌이 된 담이란 뜻이 된다. 석담의 유래는 이곳에 돌로 쌓은 적석총이 남아있었던 데서 비롯된 명칭인데 원형은 많이 손상되었으나 아직도 그 흔적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지명은 전국적으로 흔하게 볼 수 있다. 남사읍은 원래 읍의 일부가 수원부의 처인부곡이었다. 조선 태조 6년에 현으로 승격되어 박리를 관장하다가 태종 13년에 용구현과 합쳐 용인현이 된 후 관화를 패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을 개편때 당시 현내면의 아곡, 남산, 메릉, 완장, 창동, 월곡, 방축 등의 7개 동리와 도촌면의 3인, 상동, 산정, 내기, 수세의 5개 동리, 서촌면의 동마, 원포, 통곡, 복명, 외동의 5개 동리, 남촌면의 진목, 원암, 전궁, 아곡의 4개 동리 등 4개 면을 합치고 용인군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여 남사라 하였다. 1983년에는 월경부락이 평택군으로 이관되었다. 현재 복무리, 북리, 통삼리, 복명리, 진목리, 원암리, 전궁리, 방아리, 창리, 아곡리, 완장리 등 11개 리로 이루어져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원산면은 이중불레 죽산군에 속해 있던 지역으로 가져와 창동, 두촌, 분촌, 문촌, 승중, 능촌, 독촌, 야광 등의 9개 동리를 관할하고 있었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시 죽산군 원일면에 9개 동리, 근산면 석공리의 일부지역, 양지군 모각면에 6개 동리, 양지군 주서면의 광공리를 합치고 지역명칭은 그대로 원산면이라고 칭하게 되었다. 이후 원산면은 고당리, 사암리, 좌항리, 맹리, 미평리, 가재월리, 두창리, 독성리, 중능리, 목신리, 학일리, 문촌리의 12개 리를 관할하여 오늘날에 이루고 있다. 백암면은 본래 죽산군 근산면에 속했던 지역으로 백암 등 14개 동리를 관할하고 있었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시 죽산군의 근일면, 근산면, 양지군의 박공면, 고안면 등 용인군 바깥쪽에 4개 면을 합쳤다는 의미에서 외사면이라 칭하게 되었다. 이때 외사면은 가창리, 백암리, 근창리, 근공리, 근산리, 용천리, 장평리, 석천리, 옥산리, 백복리, 고안리 등 12개 동리를 관할하게 되었고 면소 재질을 백암리에 두게 되었다. 외사면에서 백암면으로 명칭 변경한 것은 1996년 3월 1일부터이다. 백암면의 동구는 안쪽에 있는 마을이어서 안장터라 하였고 당초는 당뒤 옛날 마을 앞 산채당이 있어 당뒤라고 부른다. 백암리 위에 있는 마을을 윗걸이라 하고 지렁골은 백암리에 있는 마을로 땅이 질어서 지렁골이라 한다. 기안은 트란이라 하는 데서 기안이라고 쓴다. 협동은 옆골, 옆골이라고 하는데 박공리에서 오래된 마을로 보인다. 박석은 박석골로 마을 형국이 바가지 모양으로 되어 있는 골짜기 안에 있기 때문에 박석골이라 했는데 이를 한자로 적을 때 박석이라 하였다. 원때는 원터라고 하며 원대로 쓰고 원집이 있던 터라고 해서 원터로 쓴다. 평촌은 벌말은 벌판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으로 평촌이라 쓴다. 백동은 잔나무골이라 하는데 예전에 이곳에 잔나무가 아주 많았기 때문에 유래된 명칭이다. 임남은 갓골이라 하며 마을 뒷산이 삿갓처럼 생겨 유래된 명칭이다. 봉리는 이진봉이라 하는데 마을 앞에 커다란 봉우리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애 봉리라 부른다. 신대촌은 새로터를 잡아 이룩된 마을이라 한다. 또 마을 앞에 대걸이 있었기 때문에 대걸터라 한다. 사은은 진촌과 이진봉 사이에 있어 샌마리라 한다. 대흥동은 옛날 어느 난리 때 난리를 피해 이곳으로 피하고 후에 자리잡아 후손과 재물이 크게 융성하다고 한다. 진해는 옛날 커다란 연못이 동네 앞에 있었는데 연못의 안쪽에 위치한 마을이라 진해라 한다. 아곡은 악골 고할리에서 가장 큰 마을로 고안면 소재지가 있었던 곳이었고 아골이란 관위가 있는 마을이라 한다. 대주천은 주래 주네라 하며 이 마을을 굽이치며 흐르게 개우를 중심으로 두 마을이 아래 위로 있다 한다. 아송은 아수리라 부른다. 본래 이 마을에 못이 있어 오리가 노는 곳이라 하여 압소라 하는데 아수리를 다시 한자로 적으면 아송이 된다. 하사는 아랫머리로 상산과 유래가 같다. 옥천은 옥이네라 하고 상산은 온머리라 한다. 마을이 커지면서 상살리와 하살리가 되었다. 장제는 장자터라 하며 옛날 부자가 살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유래는 베메, 밤해라고 하는데 옛날 이곳에 밤나무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심어져 밤해라고도 한다. 평율은 주막이 있었으므로 주막거리, 주막매미로 부른다. 강정은 강쟁이, 장제라 부르는데 옛날 정자가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사천은 세례라고 하는데 마을 앞에 냇물이 흘러서 세례라고도 한다. 황석은 황새울이라 한다. 옛날 이 마을에 큰 소나무가 있어 황새가 항상 앉아있어 황새울이라고도 한다. 덕은은 옛날 덕이 있는 은사가 마을에 살아 마을 사람이 큰 덕을 입어 덕은이라 한다. 윤리는 베미라고 하는데 율은 논뱀이를 말한다. 중리는 중말이라고 한다. 중말이라고도 하는데 대나무가 많았다 한다. 상리는 마을이 위쪽이 있어서 상리라 한다. 고귤리는 골뱀이라 하는데 골짜기에 있는 논뱀이란 뜻이다. 양준은 구봉산 밑에 있어 양순하고 우수한 인물이 많아 풍수지리설에 따라 동네 이름을 양준이라 한다. 가리산은 더러미라고 하는데 산이 중첩되어 있는 듯 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내수곡은 문무실이라고 하는데 외수곡의 안쪽에 있기 때문에 안말이라고 한다. 강초는 강가말이라 하는데 강시성을 가진 사람이 최초로 살게 되어 강가말이라고 한다. 장계는 앞에 흐르는 시내를 따라 길게 마을이 누워있으므로 장계라 한다. 외수곡은 기왓집말, 갸집말이라고 하는데 무실 바깥쪽에 있다 기왓집이 있어 기왓집말이라 한다. 상비두는 비머리 또는 비둘이라고 부르는데 옛날 마을 앞쪽에 비석이 서있던 관계로 비머리라 불렀다. 신대는 세터말 비머리 서남쪽에 새로 된 마을이라고 해서 세터말이라 한다. 실리는 세마리라고 하며 비머리 동쪽에 새로 이루어진 마을이라 해서 세마리라 한다. 창동은 창말이라고 하는데 옛날 사창이 있었기 때문에 생긴 명칭이다 사창은 빈민구제를 위해 충군기에 양곡을 대여해준다. 노동은 마을 북쪽에 있는 흰 바위가 풍수지리상 노인의 머리 모양으로 보이는 데서 노동이라 했다. 마두는 말머리라 하는데 마을 앞쪽에 있는 말머리 형상을 닮았다고 하여 붙여진 명칭이다. 종평은 마루돌이라고 하며 마을 앞에 넓은 벌판이 다른 지대보다 높게 걸쳐있다고 해서 마루돌 즉 종평이라 한다. 신창은 새챙이라 하며 안챙이와 유래가 같다. 가곡은 가울이라 하는데 마을 사람들이 순박하고 근면하게 일하는 골짜기라는 뜻에서 가곡이라 한다. 구배감은 구배감이라 하며 옛날 배감장 장날이 서던 곳으로 현재 장이 서는 배감리와 구분되어 구배감이라 한다. 내창은 안챙이라 하며 양지군에 속했다. 두평은 둠범이라고 하여 이곳에 둠벙이 있었기 때문에 유래되었다. 석실은 도실, 돌실이라고 하며 석실은 돌실의 한자표이다. 도실은 돌실이 변음된 것인데 이 마을에 돌이 많기로 유명하여 돌실이라 부른다. 태평초는 돌다라 안마리라 하며 옛날 마을 앞에 돌다라가 있었기 때문이다. 처인구 연령별 인구구조 처인구의 인구는 21만 8795명으로 용인시 전체 인구의 22.7%를 차지한다. 남자는 11만 2080명, 여자는 10만 6715명이다. 처인구에는 농촌 행정구역이 많이 분포하여 유소년 인구 비율은 15.1%로 용인시 전체 비율인 18.3%보다 낮으며 노인 인구 비율은 11.7%로 용인시 전체 10.30%보다 높다. 성비는 105로 남자가 많다. 처인구의 행정구역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